안녕하세요. 험비티비입니다. 오늘은 M&MG를 GBT를 샀어요. GBT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달아볼려고 합니다. 달아볼 겁니다. 크록. 크록스 신발에 스신발에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 핑크 데깔 살아있는 것처럼 입지 모양 된 걸 꾸릴 거고요. 핑크 모양입니다. 핑크를 꾸렸으니까 M&MG 멋있습니다. 저... 너무 같아. 떨어졌네? 오오! 오오! 초록! 녹색! 녹색! 빨간색이 예쁜가요? 주황색이 예쁜가요? 네! 빨간색과 주황색 둘 다 예쁩니다. 하나만 골라보세요. 주황색이요? 주황색? 너무 오바스러운가? 오오! 어디까지 넣어야죠? 오디가 쪼우는 것 같지? 너무 멋있어서 좋은데요, 왜요? 오디가 쪼우는 것 같은데? 오디랑 원래 하나입니다. M&MG가요? 네. 처음 하나인데? 자, 달았습니다. 어, 달았습니다! 달았습니다! 그리고 이제? 우리한테 쪼이는 느낌이 나요. 여기다 노란색을 달 거고요? 오호 노란색! 그다음에 여기는 주황색을 달았으니까 빨간색을 달아볼까요?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네요! 너무 시끄럽죠? 그리고 하늘색깔! 하늘색깔! 너무 예쁩니다! 무서워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할까? 네, 거기다 하세요! 네, 좋습니다! 이렇게 하고 다 달아버릴까? 네, 다 달아버려요. 여기다 할까요? 여기다 할까요? 거기요! 거기요? 여기다 할까요? 여기 꽃을 딸까? 그렇죠? 응. 주황색과 여기다 할까? 네. 거기요. 거기에 좋습니다. 여기는 노란색깔이 너무 많아서 안 어울리니까 응. 아, 아파. 너무 난장판이네. 너무 난장판이네? 좋아요. 딱 좋아요. 이만큼만 할까? 네, 궁금하세요. 안에 다시 이거 내 핑크꽃 꽂을래. 네. 너무 화려한가? 네. 너무 예뻐요. 네, 이걸로 끝났습니다. 예쁘죠? 홈비TV였습니다. 입니다.